기상캐스터 배혜지 정부의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전공이 70% 이상이 제주대병원을 떠난 지 나흘째.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도민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계속 집에서 걱정이 되고, 앞으로는 오래 있습니다. 정부는 무단결근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제주에서 이탈자가 가장 많은 이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내 수련병원은 6곳, 이 중 4곳은 제주도 관리 대상이지만, 대형종합병원 2곳은 전국 100대 병원에 속해 보건복지부가 직접 조사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을 우선 점검하다 보니, 하위 50개에 포함된 제주대병원과 한라병원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 무단결근 중인 도내 전공의 108명 가운데 4개 수련병원 전공의 10명에게만 업무 개시를 명령하고, 대부분은 조사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의료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도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비상진료대책반과 주민소통반 등을 구성해 의료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동네 병원으로까지 집단 휴진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진료 가능한 병원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도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안성현입니다. KBS 뉴스 안성현입니다.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